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뉴스 스포츠 에피소드 2 두 번째 시간에는 K리그 1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리그 역시 6라운드까지 마쳤는데요 지난주는 뭐니뭐니 해도 이 서울대구 경기에서 시축을 한 가수 이명웅씨의 소식이 아주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 울산 경기 때문에 상암에 갔을 때도 그때가 관중이 한 3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그때도 사람이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4만 5천명이 상암 경기장에 있다 와 그러면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즌 K리그 초반부터 굉장히 재밌는데요 지난 6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에서 열린 울산과 수원 경기에서는 울산이 2대1로 수원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울산이 수원에게 겨우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원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울산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없었다면 무승부 또는 경기에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울산의 루빅손 선수가 전반 31분 33분 연달아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견인했고요 어쨌든 수원 같은 경우는 또다시 패배를 당하면서 6라운드까지 승리를 단 한 번도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좋은데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 상당히 아쉽고요 다음은 이명웅 효과를 톡톡히 본 상암에서 열린 서울과 대구의 경기에서 서울이 4만 5천명의 관중 앞에서 3대0으로 대구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구가 상당히 무력한 모습으로 서울에게 색골이나 내줬는데요 이날 인상적이었던 건 황의조 선수가 드디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지만 드디어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거는 서울에게나 황의조 선수에게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고요 전반에만 황의조, 나상호, 팔로세비치의 득점으로 생각보다 경기는 조금 시시하게 끝이 났습니다 서울은 이 경기의 승리로 리그 3위에 올랐는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나름 상위권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에서 열린 포항과 광주 경기에서 포항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포항이 올 시즌 역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광주 역시 올해 승격팀답지 않게 좋은 경기력으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날 경기에서는 포항이 확실히 광주에게 한수를 가르쳐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K리그 6라운드에서 어쩌면 이번 시즌 통틀어서 최고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 수원에서 열린 수원FC와 대전의 경기 수원FC가 5대3 아주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올 시즌 제가 대전 경기를 보고 대전의 팬이 됐거든요 아주 화끈해요 대전이 작년에 K리그 2에서 올라왔다고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올 시즌에는 굉장히 화끈한 공격축구로 많은 팬들을 기뻐하게 하고 있는데요 대전이 현재 K리그에서 14골로 팀 득점 선두를 달리고 화끈한 공격력이 아주 매력적인 팀입니다 그만큼 실점도 많습니다 다만 실점이 많은 만큼 골을 많이 넣어서 경기에 비기거나 이기거나 그야말로 팬 입장에서는 무조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를 보여주는 팀인데 이날 경기에서도 전반전에만 대전이 2대0으로 리드하면서 손쉽게 수원FC를 제압할 줄 알았는데 후반 들어서 수원FC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후반 56분 이용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또 대전의 티아구 선수가 그대로 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야 또 대전이 그냥 이기나 보다 라고 또 했는데 후반 65분 69분 수원FC의 라스 선수가 바로 멀티컬 꽂아넣고 바로 3대3 만들더니 80분에는 수원FC의 주장 윤빗가름 선수가 정말 보기 힘든 헤딩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87분 무릴로 선수가 쇠깃골을 터뜨리면서 수원FC가 5대3으로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저는 이날 직관을 가신 분들이 상당히 부러울 만큼 경기 중계를 보면서도 아주 흥분이 되었던 경기고요 대전이 사실 이 경기를 못했다기보다도 수원FC가 그야말로 중껑마에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집은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수원FC가 사실 시즌 초반에 성적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 경기를 기점으로 또다시 약간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올 시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두 팀 전북과 인천이 전북에서 맞붙었는데요 큰 이변 없이 전북이 인천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초반 두 팀 모두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떻게 준승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만큼 올 시즌 초반 성적이 굉장히 초라한 상황에서 이렇게 1승, 값진 1승을 거뒀다는 것이 참으로 기쁠 수밖에 없을 거고 전북 서포터와 구단이 지금 약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김상식 감독의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승, 1승 거두다 보면 또 여론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암호적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천도 역시 작년에 4위를 하면서 이게 올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1승, 2무, 3패라는 성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력이 좋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지금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뜻은 수비에서 뭔가 문제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아챔을 나가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되고요 마지막은 K리그 강등권인 강원과 제주가 춘천에서 맞붙었는데 두 팀 모두 1승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만만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이 홈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주면서 제주에게 1대0 발목이 잡혔습니다 제주와 강원 역시 작년에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면서 지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력도 약간 끌어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 시즌에 어쩌면 강등당할 수도 있는 팀이 바로 강원과 제주일 수가 있습니다 뺀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로써 K리그 6라운드까지는 승리가 없는 팀이 리그 11위 강원 그리고 12위 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주에 열리는 K리그 7라운드 역시 흥미진진한 경기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K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리그 12위 수원이 10위 제주와 강등권 매치를 펼칩니다 솔직히 수원이 과연 홈에서도 제주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할까 조금 궁금하구요 리그 2위 포항과 3위 서울이 맞붙는데요 여기서 포항은 승리를 해야 1위 울산과의 승점 격체를 줄일 수 있고 서울은 승리를 해야 2위 탈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승점 7점으로 6위와 7위에 랭크되어 있는 수원FC와 전북이 맞붙는데요 예전 같으면 전북의 승리를 점척했지만 이번에는 누가 이길지 그야말로 쉽게 예측이 불가능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는 강원과 인천과 실망스러운 경기력의 인천의 맞대결인데요 강원이 승리가 없긴 하지만 인천과의 승점이 단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두 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리그 4위 대전과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는 울산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울산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전이 또 홈에서 어떤 경기력으로 이변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와 광주 경기인데요 역시 대구와 광주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광주는 이 경기를 승리해야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가 있고 대구는 이 경기 승리로 중위권 진입을 노려야 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지금 경기들이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쿠팡 그냥 하루 종일 트셔야 됩니다 이거는 쿠팡으로 본방 보고 다시 보기로 다른 경기 보고 바쁘겠습니다 자 다음은 K리그 순위다 보겠습니다 사실 K리그는 K리그2에 비하면 조금 시시해요 너무 정해져 있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말이죠 울산이 6연승을 거두면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솔직히 이번 시즌 울산을 꺾을만한 팀이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어쩌면 뭐 시시할 수 있겠지만 울산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시즌 재밌는 포인트 어디냐 이번에 승격한 광주와 대전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매경기가 너무 재밌을 만큼 극장골을 연속해서 터뜨리고 있는데 개막전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동점골을 터뜨렸고 또 지난 서울전에서는 마지막에 마사 선수의 그 화끈한 열정, 역전골 야 이거 진짜 누가 작년까지 K리그2에서 뛰었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야 이민성 감독의 대전이 이 돌풍을 언제까지 일으킬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경기력으로만 보면 강등은 당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역시 이 아사니 선수 와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광주 역시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위는 4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 3위는 4승 2패의 서울 그리고 4위와 5위는 K리그2 승격팀 대전과 광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대전과 광주처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 있는 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팀도 있습니다 일단 인천, 인천은 지금 1승 2무 3패로 9위인데요 지금 아침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래서는 아침 나가봐야 망신만 당할 것 같고요 특히 리그 실점이 12점으로 K리그에서 제일 많습니다 수비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1승도 거두지 못한 강원과 수원 사실상 이번 시즌 강등이 인천, 제주, 강원, 수원 이 팀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4팀의 경기력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K리그 득점 순위를 보면 1위는 4골을 기록한 광주의 아사니 선수 아 이 선수 진짜 잘하더라고요 개막전인 수원 삼성에서 데뷔골을 터뜨림과 동시에 인천전에서는 와 그 프리킥, 환상적인 프리킥을 포함해서 바로 헤트트릭을 터뜨렸는데 진짜 헤트트릭 같은 경우는 꼭 하이라이트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사니 선수 올 시즌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역시 4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울산의 루빅선 선수가 대전의 티아고 선수 이 두 선수 모두 6라운드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이제 4골로 공동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올해 K리그 용병들의 그 지금 득점력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의 용병의 활약 인상적이고요 또 3골 기록한 선수들이 뭐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포항의 이호재 선수 아 이호재 선수 2000년생으로 상당히 어린데 작년에 18경기 출전해서 3골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3골을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FC의 무릴로 선수 또 마지막으로 3골과 도움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의 주민규 선수 아 사실 주민규 선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선수 굉장히 팬인데 제 블루구 또 서로 이호 돼 있고요 이 선수가 사실 우리나라 공격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옛날부터 약간 뭐 이번 시즌만 폼이 좋은 게 아니고 서울 이랜드 시절부터 뭐 상무 그리고 제주 지금 울산까지 매 시즌마다 골을 엄청 많이 터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어 2021년에 그야말로 빵 터져가지고 34경기 22골로 득점왕이 되고 작년에는 37경기 17골로 조규성 선수와 같았지만 이게 출전 시간이 더 적은 조규성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게 됐는데 뭐 사실상 공동 득점왕인 거죠 자 어쨌든 이 주민규 선수가 골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프로축구 통산 득점순위에서 294경기 119득점으로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5위가 121골의 정조국 선수 4위가 123골의 김훈중 선수인데 지금 주민규 선수의 폼으로 보자면 이 두 선수는 일단 뛰어넘을 것 같고요 욕심 조금 내자면 3위에 랭크되어 있는 132골의 김신욱 선수까지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주민규 선수라면 이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자 어쨌든 주민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수비수 등지고 하는 플레이로 굉장히 좋고 또 미드필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도 굉장히 잘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규 선수가 계속 이제 골만 넣다 보니까 이 공격수가 미드필더나 팀과 연계하는 플레이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패스도 찔러주는 역할 그 도움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도 잘 넣고 패스도 잘 주고 피지컬도 좋고 대신 발이 조금 느린 게 문제라면 문제인데 타겟 플레이어로서는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주민규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국가대표를 단 한 번도 승선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에요 아니 K리그 득점왕이 국가대표를 한 번도 못 뛰었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번에 클린스만으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클린스만의 그 안목을 한 번 믿습니다 믿어보고요 자 어쨌든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 국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황희조 선수나 지금 조규성 선수가 K리그에서는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의 발탁이 한 번쯤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또 한 번 넣어보고요 자 K리그 도움 순위 역시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1위와 2위 모두 대전 선수들인데 1득점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의 이진현 선수 1득점 3도움의 레안드로 선수 확실히 대전의 성적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선수들이 골도 잘 넣고 도움도 잘해주고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도움 3개를 기록 중인 포항의 제카 선수가 대회를 잇고 있는데 포항이 작년에는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바로 초반에 너무 기세가 좋아요 그래서 벌써 2위로 랭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3위였다면 올해는 사실상 우승도 한 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포항의 경기력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움 3개를 기록 중인 수원FC의 라스 선수 대전과의 경기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성적도 기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K리그 1 소식이었고요 이번 주말에 빅매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또 토요일날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쿠팡 틀어놓고 K리그 1 알차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